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영 씨 관련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비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유럽을 갈 기회는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약간 고전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럽을 잠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유럽의 캐슬 성을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 그 성곽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세시대의 성곽 같은 경우는 그 성곽에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데 참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진짜 처절하게 노력했구나. 그런 생각을 참 중세시대의 성곽 도시에서 많이 느끼는데 대개 여러분들 이탈리아라 시칠리 같은 데 그런 성곽 도시를 둘러보면 대개 아주 적들이 침략하기 어려운 그런 지형적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 성곽 도시가 함락하는 것을 보게 되면 대부분은 내부의 모반자들이 배반자들이 성문을 열어주거나 아니면 성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비밀 통로를 되게 가르쳐줘 가지고 대부분 그 성체가 함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워낙 지형적으로 무너뜨리기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성곽 도시도 대부분이 내부의 모반자나 배반자들이 나라를 팔아먹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보면서 이화영 씨 건을 한 번 보면서 이번에 여러분들은 아직은 확실하게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재명 씨가 경기도 지사로 이렇게 재직하고 있을 때 대북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대선 과정에서 큰 한방을 노린 그런 증거들이 지금 속속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화영 씨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수가 없는 경기도 평화부시장이라는 그런 직책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쌍방울 그룹이 이제 연료가 된 거고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당장 탁 튀어나오는 이야기가 인간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가 있으면 정말 많은 것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전부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북한이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대선에서 한방을 터뜨려 줄 수 있으면 정말 많은 것을 그쪽에 넘길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네요.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김성애 실장이 경기도가 지원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에 군대까지 동원하기로 한 상황에서 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데 돈을 쓴 상황에서 약속한 대로 경기도에 지원금이 도달하지 않으니까 아주 크게 화를 냈다는 그런 내용이 실려있네요. 그것을 이제 경기도 그 사업을 잘 아는 참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밝힌 바입니다.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시장과 연락이 잘 되지 않자 화를 내면서 경기도 측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경기도의 지원금이 의회나 이런 것을 통과해야 되고 또 보는 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체가 되니까 바로 쌍방울 그룹의 SOS를 아마 친 것 같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은 세간의 사채업자 출신이다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씨하고 한 20년 정도의 교분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긴급상황에 대한 요청을 받으니까 본인이 사적이게 도움이 되고 하니까 이제 돈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화영 씨가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보니까 핵심 관계자 최근 쌍방울 핵심 관계자인 A 씨가 검찰에 출두해 가지고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스마트팜 사업에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했고 북한 측은 이 돈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자재도 사고 군인력까지 동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시점이 2018년 북한 황해도 지역의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기로 아마 그렇게 북한 측하고 약조라는 모양입니다. 이제 이화영 씨는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약속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이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급한 마음에 직원 거리에서 도와줄 수 있는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을 찾은 거죠. 두 달 후에도 경기도에 지원금이 들어오지 않자 김성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실장이 화를 내며 경기도의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내부 사정을 상시히 안 해요. 쌍방울 그룹의 고위 핵심 관계자 a 씨는 쌍방울이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준 것에 대해서 이화영 씨가 북한 측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이행이 안 되니까 다급한 마음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시장이 쌍방울을 끌어들인 거죠. 그런데 참 대단한 것은 이 사채시장에서 부를 축적한 김성태 전 회장도 만만한 사람이 아닐 건데 이화영 씨의 그런 화술에 놀아난 겁니다. 그런데 대개 화술에 놀아난다는 것은 본인이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화영 씨가 설득을 해서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를 대신해서 북한 측에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그것을 김성태 씨가 받아들이는 것이 김성태 씨가 어려워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관계나 사업상의 관계에서 항상 이렇게 주의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의도에 놀아날 수가 있고 지금처럼 쌍방울 그룹 자체가 뭐죠 아주 흔들릴 정도로 큰 사건에 연루될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별 거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장도 오랜 교부는 있었기 때문에 믿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쪽에서는 이제 이용을 안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화영 씨 측은 일체 경기도 사업하고 쌍방울의 대북 지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그렇게 딱 잡아떼지만 우리가 일반인의 시각에서 전후 상황을 미뤄보게 되면 이화영 씨가 북한 측에게 큰 소리로 호언장담을 해서 약속을 했는데 그게 두 달 정도 지체되니까 이화영 씨가 동원 가능한 가장 지근 거리에 있는 기업인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니까 그 양반하게 가서 좀 이제 과장을 했지 않겠습니까 대북 사업이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기만 하면 큰 것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온갖 이야기가 됐겠죠. 그게 혹 해가지고 김성태 회장이 이제 500만 달러를 태운 거 아닙니까 한 번 그렇게 돈이 딱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코에 꿰이는 거죠. 본전을 찾기 위해서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돈이 들어간 것이 한 천만 불 정도가 된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 이야기처럼 이게 무죄가 될 수 있냐 형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시장이 손이니까 형님 이게 무죄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막 도착한 내용도 김성태가 이화영에게 최선 안 되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지 왜 최악의 상황을 자꾸 만들려고 하냐 이런 내용을 검찰 2차 대질신문에서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장사꾼이지 않습니까 사업가 사업가니까 정치판에 노는 사람들보다도 자기 사업체를 구해야 되니까 상황 판단이 빠를 거라고요. 이대로 가게 되면 죽도 밥도 안 된다 이야기죠. 이 정도에서 그냥 틀어놓고 그 다음에 제각각 살 길을 찾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줄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화영 씨는 이재명 씨의 최척근이니까 마지막까지 김용이나 정진상 씨와 같이 그렇게 이재명 씨를 두둔하는 쪽으로 그렇게 입장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보고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는 딴 거 아니고 김성태 첫 번째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어떻게 코가 끼었을까 실수를 했구나 그게 하나 떠오르고 두 번째는 참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시장한 사람이 수환이 뛰어난 모양이다.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을 법한 쌍방울그룹 회장을 설득을 한 겁니다. 그 사업에 여러분들 발을 내밀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저는 뭐가 떠오르는 거 하니까 권력을 잡는 데 도움이 되면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권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은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겠구나. 그걸 국민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경향이 강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것이 이번에 이화영 씨하고 스마트팜 사업에 쌍방울그룹을 간여시키는 그런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늘 좋은 의견을 올려주시는 그 수호 씨님이 공박사님 도둑놈들 책 책원식과 또 다른 부정승과 관련 김영철 장군 책을 김영철 장군님 책을 내셨죠. 몇몇 장관에게 편지와 함께 보냈습니다. 장관 한 명에게서 어제 전화가 와서 의미 있는 통화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이 전화를 하신 모양이네요. 책을 보고 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4.15 총선 관련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 현장에 가장 많이 추격하신 가장 원로 변호사가 인천광역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호영 변호사입니다. 고대법대를 나오시고 검사생활을 좀 하신 분이죠.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공박사가 지은 책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전쟁상태다. 전쟁인 겁니다. 전쟁. 그 내용을 수호 씨님이 보냈는데 그냥 아무 연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장관 한 분이 수호 씨님과 함께 전화를 하신 거니까 관심을 가졌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자꾸 도둑놈들이라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 자꾸 올려내리지 않습니까 단톡방 같은 데서 도둑놈들이라는 책 외에도 그냥 도둑놈들이라는 이야기가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께서 좀 힘을 대해주셔가지고 4월 1일 날 출간되는 도둑놈들 사관 2020년 총선까지 돼가지고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이것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만의 일도 아니고 수호 씨님만의 일도 아니고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한국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고간대작들은 항상 나라를 이름들 버리고 도망가는데 급급했지만 민초들이 항상 나라를 지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저 양반들 하는 걸 보니까 못 믿겠다 우리가 나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무너지면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재산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기본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자식들의 앞날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다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화급한 사건들이 먼저 다루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지금 뭐 이 방송도 못 보도록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공병호 tv를 방문해 보시게 되면 선거 콘텐츠는 다 천 명 이하로 봅니다. 구독자 수가 67만이 정도 되는 그런 데서 내보낸 콘텐츠가 천 명 이천 명을 넘기가 힘들고 그만큼 탄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이쁘게 안 보는 겁니다.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선거 콘텐츠의 탄압은 문정권 때보다 훨씬 심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저하고 동갑내기인데 그러니까 뭐 연령차가 많이 나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 도가 좀 떨어지겠지만 훨씬 이해의 폭이나 깊이가 넓을 거 아닙니까 깊고 그런데 무슨 그런 일들이 바쁜 거리가 있더라도 이렇게 선거를 제대로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송을 탄압하는 일에 그렇게 앞장서게 내버려 둬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콘텐츠가 나가면 여러분들 600회 700회밖에 못 보는 겁니다. 그 이상 못 보게 하는 겁니다. 누가 압력을 행사하겠습니까 민간업자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이런 일을 통제를 하거나 그렇게 안 할 거거든요. 의의로운 일과 정의로운 일을 이렇게 박해를 받는 나라가 돼가지고 앞으로 나라가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뭐 이게 이런 것을 해가지고 개인으로 사적인 이익이 크게 남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은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지는가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